나는 감독님이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여. 나는 감독님 좋아하면 안 돼. 할머니 서울 구경 한 번 안 시켜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친구인 내가 할머니 서울 구경 시켜드리기로 했어요. 내가 김지영 씨를 좀 만나야 되는데 전화를 안 봐도. 대표, 나 지영 씨 좀 불러줘.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. 어떤 괴로움도 의미 없는 괴로움은 없고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랬어요.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털어내고 힘내시길 바래요.